짜잔! 새로 나온 슈팅스타 캐치티니핑 놀이북 두 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캐치티니핑 스티커로 색칠?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스티커를 붙여서 우리 티니핑 친구들을 완성하는 건데요. 참고로 어른들이 하기에도 정말 좋은,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고 집중할 수 있는 좋은 도서를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숫자가 써 있어요. 뒤쪽에 숫자에 맞는 스티커들을 쫙쫙쫙쫙 붙여주면 이렇게 입체적인 하추핑이 완성이 되는데요. 하추핑, 빛나핑, 반짝핑, 뽀뽀핑, 깡총핑, 고마핑, 다룽핑, 댄스픽, 뽀송핑. 너무 귀여워. 해초핑, 몰래핑. 정말 많은데요? 나룽핑. 스타티니핑 버전에는요. 하추핑. 모습이 달라요. 다른 버전에 하추핑이 들어있군요. 센스 좋은데요? 초롱핑, 반짝핑, 유리핑. 제가 얘를 보고 반했었거든요. 유리핑이구나. 나그네핑. 어린왕자 같은데? 여우핑, 고고핑, 르르핑, 함께핑, 아롱핑, 딩동핑, 훌라핑. 이렇게 앞으로 나올 티니핑 친구들의 이름도 알 수 있고, 모습도 먼저 확인해볼 수 있겠네요. 그럼 제일 먼저 하추핑. 어? 담아있어봐.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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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뜯어서 방을 예쁘게 꾸밀 수도 있겠는데요. 뒤쪽에 스티커를 붙일 때 이렇게 펼쳐놓고 딱딱 빼서 붙이기가 너무 간편할 것 같아요. 오! 이거 아이디어 너무 좋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하추핑 완성해볼게요. hl 하추핑 ownership 으로 하 roman 목사 mark 으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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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추핀 완성! 와 그냥 그림 같지가 않고 입각적 혹은 입체적으로 보이니까 랩자에 띄워놓으면 진짜 따봉이겠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계속 할 겁니다 이번엔 착하고 여성스러운 치유의 티니핀 빛나핑 예쁜 빛나핑도 완성이고요 아 이걸 안 보여드렸네요 제가 쇼츠에 업로드한 빛나핑 포카예요 예쁘죠? 핫추핀도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이거든요 핫추핀 포카도 있어요 그리고 스티커도 있어서 칭찬 스티커가 있는데 많죠? 핫추핀 칭찬 스티커 참 잘했어요 붙여줄 거고요 참 잘했어요 붙여주고 빛나핑 칭찬 스티커도 여기에다가 짠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순수하고 해맑은 밝음의 티니핑 반짝핑 짜잔 반짝핑도 스티커 참 잘했어요 활발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소망의 티니핑 초롱핑 나랑나가 이번 시즌에서 제일 먼저 반한 겉많고 소심한 투명함의 티니핑 유리핑 밝고 긍정적인 극복이 티니핑 깡총핑 나랑나갔군요 활발하고 털털한 어울림의 티니핑 활발하고 털털한 어울림의 티니핑 다롱핑 detectors 시리워덕 창문 쾌활하고 흥이 많은 경쾌함의 티니핑 패스팅 다정하고 친절한 뽀송함의 티니핑 뽀송핑 짜잔 이렇게 오늘 조각조각 스티커로 색칠해본 캐릭터 하추핑 빛나핑 반짝핑 초롱핑 유리핑 깡총핑 가롱핑 랜스피 그리고 뽀송핑까지 오늘 세트로 가져와 본 캐치 티니핑 스티커로 색칠 인기 티니핑 버전 스타 티니핑 버전 두 권에서 이렇게 저렇게 뜯어서 스티커로 색칠해봤어요 요즘 티니핑은 어린 친구들만 하는 것이 아닌 어른들에게도 정말 인기가 많은 데다가 이건 집중력 활동이에요 즉 엄마와 함께하면 재미가 2배 이 제품들은 영상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한번 참고해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면 새로 공개되는 영상 빠르게 보실 수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또 어떤 예쁘고 귀여운 놀이북이 나올지 꼭 기대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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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